사진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 입니다 오늘은요 애플 때문에 나왔어요 아 이 애플은 컴퓨터 쪽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는 이슈인데 오늘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애플이 원모어 띵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1월 11일 날 새로운 제품군을 발표했어요 기본적인 요지는 m1 이라고 하는 칩을 개발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를 사용하는 새로운 맥 3종류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엄청난 일이긴 해요 또 사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진을 쓰는 도구로써 맥을 선택한 지가 18년 정도 된 것 같네요 8년 동안 꾸준히 맥의 업데이트나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맥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 이 cpu 를 만든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구요 또 하나는 이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사진 환경에서의 가장 혁신적인 툴이었던 포토샵에 대한 얘기까지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나왔습니다 자 일단 뭐 발표한 내용들에 대한 걸 한번 정리를 해 보면요 첫 번째는 m1 칩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m1 칩은 원칩 안에 cpu 라고 하는 cpu 형태를 가진 하나의 칩 안에 cpu 8개 코어와 gpu 8개 코어 뉴럴 엔진 이라고 하는 것을 16개 코어를 집어넣고 거기에 덧붙여서 디램까지 들어가 있는 형태의 cpu 입니다 그런데 애플이 cpu 를 바꾼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애플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g80 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한 애플 머신을 만들었죠 그래서 뭐였죠 g80 이 아니었나요 그거를 쓰다가 새로운 cpu 를 이용해서 맥앤토시 를 발전시켰어요 그러다가 파워 피시라고 하는 혁신적인 cpu 를 이용해서 맥을 성장시켰습니다 그 파워 피시는요 모토롤라와 그 다음에 ibm 과 애플이 같이 개발했던 파워 피시 그룹을 형성해서 cpu 를 개발했던 cpu 였습니다 그 cpu 는 말 그대로 웍스테이션 이었죠 당시로서는 되게 획기적이었고 인텔보다도 훨씬 뛰어난 스피드와 그 다음에 성능을 가지고 있는 cpu 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픽 환경이나 혹은 과학기술 뭐 연산 부동소 소수점 연산 이런데서는 월등하게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나 컴터 사이언티스트 디자인 쪽에서 맥앤토시 가 자리를 잡는데 협격한 공을 세운 cpu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cpu 가 소비시장이 줄면서 맥이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인텔한테 철저한 패배를 겪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파워 피시 cpu 의 발전 속도가 점점 느려 졌구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발열량으로 거의 다리미에 가까운 정도의 시스템이 되요 그래서 파워 피시에 거의 마지막 cpu 였다고 할 수 있는 g5 같은 cpu 경우에는요 제가 그 컴퓨터가 한데 있었는데 거의 비행기 뜨는 소리가 났어요 어마어마한 소리가 날 정도의 펜을 사용했었습니다 아 지퍼였네 지퍼가 그렇게 시끄러웠구요 g5 에서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발열을 감당 못해서 전기 잡아먹는 귀신의 성능은 떨어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텔 쪽이나 이런 인텔 진영 pc 진영에 많이 밀렸던 것도 사실이구요 그 후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다시 복귀하고 새로운 맥 환경을 계속 성장을 시키다 파워 pc 로는 도저히 답이 없다 특히나 당시에 노트북을 맥에서 상당히 잘 만들었는데요 발열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성능을 끌어올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적은 전기와 그 다음에 열도 들라고 쿨링도 잘 되면서 속도도 괜찮았던 인텔 cpu 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준비가 지금 만큼 완벽할 정도의 준비를 하진 못했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기존 소프트웨어와 이 새로운 인텔 cpu 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간에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정말로 애플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발표에도 동일한 형태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니버셜 앱 이라는 것도 얘기를 했구요 그 다음에 로제타 스톤 얘기도 했습니다 로제타 스톤이 2로 나왔죠 로제타 스톤 1이 바로 그 파워 pc 에서 인텔 cpu 로 넘어갈 때 썼던 에뮬레이터구요 그 다음에 유니버셜 앱 이라는 건 뭐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개의 어플을 애플리케이션 안에 두 개의 바이너리 코드를 넣어서 두 cpu 에서 다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요번에는 좀 더 준비를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새로운 m1 칩은 상당히 놀라운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플이 이렇게 m1 칩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아이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폰이 단일 디바이스 판매대수로는 거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판매되었기 때문에 아이폰을 위한 cpu 개발을 해 봤다는 거죠 애플이 그래서 암 이라고 하는 형태를 변형한 애플만의 전용 cpu 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노하우를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애플이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암 전문가들도 많이 영입했구요 회로를 제대로 그릴 수 있거나 그런 칩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들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서 그들을 그들과 함께 이 프로세스를 진행한 거죠 그 결과 애플이 cpu에 되게 자신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맥 컴퓨터가 예전에 비해서 판매대수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아마 자체 cpu 를 개발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어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자체 cpu 를 갖는 맥을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 m1 칩에 대한 설명을 좀 하면 m1 칩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pu 도 들어있구요 gpu 도 들어있구요 그 다음에 뉴럴 엔진도 들어있고 그거를 다 운영할 수 있는 디램 까지 박아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cpu 를 주로 생산하는 이 두 회사가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물론 뭐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을 거에요 뉴럴 엔지라든지 뭐 디램 이라든지 이런걸 만들어서 cpu 를 내놓는 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놓게 되면 당장 인텔과 amd 는 지금 판매하고 있는 시장의 대부분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텔과 amd 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가능하죠 애플은 하드웨어도 만들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os 를 바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cpu 를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os 에 최적화 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m1 칩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될 겁니다 디램을 cpu 안으로 집어넣겠다고 하는 발상은 정말 혁신적인 발상입니다 물론 이 발상은 애플이 처음 한게 아니에요 많은 cpu 제조사 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미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벌써 20년 전에 20년 30년 전에 컴퓨터의 cpu 속도는 디램 이라든지 혹은 버스 스피드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cpu 가 혁신적으로 많은 연산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그만큼의 속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대부분은 그 프로그램들을 메모리에 올려서 그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컴퓨터가 계산을 하고 다시 돌려놓고 가져다가 계산하고 돌려놓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병목 현상이 생겨서 실제로 전송하는 데 시간이 딜레이가 되니까 cpu 가 아무리 빨라도 이걸 다 커버 하지 못했다 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램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첫번째로는 속도라든지 이런 데서 되게 자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에 있기 때문에 버스 라든지 이런걸 통하지 않죠 다이렉트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cpu 랑 gpu 가 데이터를 서로 저장했다 빼 갔다 다시 저장했다 뭐 이런 이런게 아니라 단일 메모리 상에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형태 지금 최근에 뭐 머신러닝 이나 뭐 ai 나 이런 것들에 최적화 되어 있는 뉴트럴 엔진 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체제가 잘 짜여져 있고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칩 cpu gpu 뉴트럴 엔진이 다 들어 있는 칩 이 두개가 제대로만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그러면 그 시너지 효과는 아마 어마어마 할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모든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미 생각을 했을 거에요 그런데 그걸 구현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칩을 하나 개발해서 생산하는 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소비할 시장이 없다면 그 단가를 낮추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한번 생산한 칩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도록 하면 할수록 칩 하나의 단가는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걸 노린 게 바로 이번 전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애플이 모든 칩을 다 소화하기는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통해서 3개의 컴퓨터 맥북 에어 맥북 프로 맥 미니 이 3개의 컴퓨터를 단일 칩으로 돌리도록 만들어 놨어요 물론 뭐 기능상에 약간의 제약들을 두면서 약간의 레벨 차이를 두긴 했지만 그 레벨 차이는 제가 보기엔 거의 무의미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내장 메모리 8기가 16기가 2개의 베리에이션을 두긴 했지만 그것도 제 생각에는 칩 안에 이미 16기가가 들어 있을 거에요 근데 아마 생산하다가 한쪽이 나갔거나 그런 제품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의 기능을 죽여 놓고 쓰거나 그게 오히려 싸게 맥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칩으로 이 3개의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판매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발표할 때 맥 미니 그 다음에 맥북 에어 맥북 프로만 내놨어요 맥북 프로도 13인치만 내놨습니다 그러면 칩이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이건 뇌피셜이긴 하지만 그 위에 상위 기종의 칩이 하나 더 존재할 것 같아요 이 칩은 아마도 어마어마한 성능을 내는 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직도 바꿔야 될 게 몇 가지가 더 있죠 첫번째는 아이맥이구요 그 다음에 맥북 프로 중에 하이엔드 16인치 요 모델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 프로 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맥 프로가 지금 현재 판매되는 가격이 어 7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 제품의 스펙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에 한 300만원에서 한 많게는 400만원 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엔 cpu 가격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애플이 자체 cpu 를 집어넣어서 그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게 만든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맥 프로가 500만원대 이하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지금 만들어진 그 맥 프로의 하드웨어 케이스 라든지 쿨링 시스템 이라든지 이런 엔지니어링은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cpu 가 교체된 형태의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를 해요 저는 그 버전이 나오면 정말로 대단할 거다 는 기대를 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 11일 날 발표한 내용의 기본적인 골자에요 근데 여기 숨어 있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발표 과정에서 어 애플의 전용 소프트웨어 들은 대부분 이미 유니버셜로 제작이 완료가 됐다 라고 발표를 했구요 그리고 뭐 다빈치 리절브라든지 혹은 몇몇 아주 그 애플의 킬러 앱 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은 이미 유니버셜을 준비 완료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어도비 제품의 라이트룸은 올해 말에 나올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포토샵은 내년 상반기 빠른 상반기에 나올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언급을 해 준 이유는 어도비가 그만큼 애플에서 상당히 중요한 툴인 건 맞아요 그런데 어도비는 전통적으로 이런 변화에 빠르게 적응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 파워 pc cpu 에서 인텔 cpu 로 바뀔 때도 어도비는 상당히 절었어요 절었다는 표현이 맞은 표현일 겁니다 첫째로는 유니버셜 형태라든지 아니면 뭐 그 로제타를 돌려서 겨우 작동되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pc 보다 정말로 못했습니다 불편하고요 느리구요 거의 작업을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한참 로우 파일이 막 이슈화 되고 있었는데 로우 파일 컨버팅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작업하기가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제가 그 분기점에 어도비를 썼을 때 제일 불편했던 것이 제가 했던 작업 중에 그 글자가 한 100만개 이상 들어가는 그런 사진작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폰트의 사이즈를 조정할 때마다 거의 7분 8분 이렇게 컴퓨터가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죽지 않는게 다행이었어요 os 가 단단해서 한 8분 동안 그냥 돌려놓고 나갔다 들어 나가서 담배 피우고 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어도비가 빨리 새로운 코딩에 접근하는 게 힘들었어요 오랫동안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올드 코드가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게 정리되기 시작한 지가 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최근에 나온 cc 뭐 2018 이랑 2019 랑 요때 넘어가면서 최적화되고 안정화되고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cpu 특성도 들 타기 시작했고 그 전만 해도 뭐 그래픽 카드만 잘 붙고 자도 화면이 안 나온다거나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래픽 카드 호환성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희 사진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포토샵을 계속 유지하고 포토샵을 꼭 써야만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새로운 cpu가 들어있는 맥을 선택하는게 되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애플이 워낙 잘 준비한 것 같긴 하는데 로제타 스톤 2가 얼마나 빠를지를 좀 더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아직 제품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 풀리고 사람들의 리뷰들이 좀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좀 더 정리해서 알려 드릴게요 그 전까지는 포토샵 이라든지 혹은 어도비에서 쓰고 있는 것들 있죠 뭐 애프터 이펙트 라든지 아니면 뭐 프리미어 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쓰실려면 조금 기다리시는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적화되어 있는 cpu를 쓰므로 인해서 아마도 다른 모든 소프트웨어의 퍼포먼스는 혁신적으로 빨라졌을 거에요 뭐 제가 생각해도 요즘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 뭐 동영상 편집하는게 실제로 맥북이나 맥프로나 아이맥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면 이 칩이 잘 돌아가고 거기에 이미 테스트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실제로 새로 나온 pc 에서 훨씬 잘 돌아갈 겁니다 파이널 컷 프로 라든지 아니면 뭐 다빈치도 이미 버튼이 끝났다 그러니까 다빈치를 쓴다 그러면 훨씬 좋은 환경이 될 거에요 저렴한 가격에 pc 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에 훨씬 좋은 퍼포먼스를 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어더비 제품군은 아직 모르겠어요 문제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지금 이 시기점에 어더비가 빨리 대응을 못 해주면 포토샵 사용자들이 가뜩이나 많이 줄어들었는데 계속 벗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뭐 캡쳐원이나 혹은 뭐 픽셀러였던가요 픽셀러인가 예 그런 뭐 픽셀 메터 픽셀 메터 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 아주 좋은 소프트웨어 들이군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빠르게 여기 새로운 애플 칩에 m1 칩에 적응한다 그러면 아마도 판세는 그걸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더비 화이팅 어더비 빨리 좀 반응을 보여서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던지 간에 어더비에서 나온 포토샵은 디지털 이미지의 가장 베이직하고 모든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성립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디지털 이미지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포토샵을 통한다면 모든 응용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구요 역으로 얘기해서 디지털 이미지의 베이직적인 알고리즘 이라든지 접근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포토샵 만큼 좋은 툴은 없습니다 포토샵을 배움으로 인해서 아 디지털 이미지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용으로도 포토샵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뭐 캡처원을 쓰던 나이트룸을 쓰던 아니면 뭐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쓰던 접근법이나 이런 데서 월등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포토샵은 교육용으로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이긴 해요 너무 비싼게 탈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의미에서 어더비가 빨리 부지런히 새로운 맥에 맞는 포토샵 버전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또 제품이 나오고 제가 테스트 해볼 수 있으면 테스트 해봐서 사진 쪽 관련되어 있는 뭐 컬러 매니지먼트 문제라든지 요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아마 이런건 거의 문제가 없을 거에요 애플은 한번도 이걸로 속쇄겨 본 적이 없어요 컬러 매니지먼트 원칙적으로 컬러 매니지먼트를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 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맥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게 아니라 사진을 하는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말이 많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구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궁금하신거나 의문사항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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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